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023153-1611-26122번 두 개의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스카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도실점 매매 정수 노란 톡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실점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만 대줘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실점 매매 정수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울경제TV 현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이야기가 가능하니까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실점 매매 정수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양시장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는 기대값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대놓고 수도차 테마가 강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모비스 일단은 대웅줄이 강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현대제철이 장중에 11% 올라가는 걸 봤는데 지수가 과연 넘어갈지 관심이 조금 있어요. 지수가 정말로 저렇게 대웅주들이 저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주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 주 좀 지나가 봐야 되겠죠. 아직은 박스권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보면서 업종의 차트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강하고요. 삼성전기도 강하고 거기다 LG전자, 거기다 삼성중권, 미래세 대우주권, 증권주, 건설주도 강하고 오늘은 조선주도 강하고요. 업종의 대표주들, 조선주, 철강주, 하여튼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싹 다 강하다 보니까 지수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떠 있는데 그래도 아직 2200을 깔끔하게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지만 종목들이 또다시 순환매가 나오면서 못 갔던 애들이 가고 IT주도 강하고 모두 가고 이렇게 탁 가는데 어제는 빠지고 어제는 제약주가 올라갔었죠. 근데 오늘은 제약주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IT주도 움직여주고 이런 식으로 시소처럼 왔다 갔다. 같이 견인하면서 같이 위로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장난치듯이 2200 언저리에서 갔다가 밀리고 또 빠지면 또 올라가고 어쨌든 간에 폭락이 없다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락은 없을 거예요. 쉽게. 오히려 조정받으면 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게임주들이 좀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서 있었던 일주일, 2주일 동안에서 흐름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빠질 때 조정받을 때 업종의 대표주들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막 종목들 어제 한국 뉴딜 얘기 나오면서 종목이 급등한다고 쫓아갔던 사람들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에너지 관련주 아니면 윌비스라든지 일자리 테마주들 올라갈 때 쫓아갔거나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들, 원격의료 관련주들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재미가 없고 오히려 어제 흔들릴 때 저점 매수하거나 흔들릴 때 빠질 때 공략한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빠지는 IT 부품주들 오늘 2차전지도 좀 빠지죠. 수소차가 강하고 안 갔던 IT 부품주들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인터플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데 차트를 보면은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그동안 못 갔던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강한데 그러니까 못 갔던 애들이 강하니까 지금에서 빠지고 있는 애들을 오히려 조종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지금장은 유리합니다. 왜? 시장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시장이 넘어가고 2,300가구, 2,400가구, 2,500가구, 2,800가구 3,000가면은 그냥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물려있으면 됩니다. 대충 물려있으면 지수 3,000가는데 뭐가 아무까 하겠습니까? 제일 늦게 움직이는 포스코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날 거고 현대저출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아직 박스권 영역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시장이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타는 흐름들인지 어쨌든 간에 조종을 받으면 조종을 받으면 저점 매수 하시라는 거 그거는 계속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고요. 조종 시 매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조종 매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서 매일매일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표적 종목 드리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벌써 두 번째 수익률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9개의 관역판 중 몇 개의 관역이 남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총 9개의 관역이 모두 넘어가야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벌써 6개의 관역이 넘어갔고요. 3개의 관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넘긴 관역판들의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대단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익률 이벤트 참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문자입니다. 받는 사람 샵 008 입원 적으시고요. 내용에는 이벤트 참여합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보내주셔야 여러분들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추첨을 통해 9분께 유료 회원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서울 바이오시스 17.1%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588%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표적 종목들의 수익률도 함께 보실까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삼지전자부터 대용제약 드렸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리뷰해 주시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우리 산업 가지고 나오셨네요. 박스건 바닥 패트입니다. 말씀을 드릴 거고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표적 종목은 우리 산업입니다. 오늘 수조차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오늘 우리 산업 말고도 강한 섹터가 통신장 비지가 강하기도 해요. 어제 흔들렸던 섹터에서 아직 시장이 무너지거나 조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눌렸다가 또 움직이는 흐린들인데 사실 세종공업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2월달쯤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으로 한번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많이 빠졌다가 마이너스 50%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현재 그때 매수 가격 대비 얼마 올라오면 지금 70%나 수익이 나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일 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던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웅제약은 오늘 아침에 고점 대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0.5%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은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적으로 3% 정도 먹고 팔고 하는 데서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만약에 시장이 약하거나 무너질 것 같았으면 벌써 얘가 무너지고 떨어졌을 텐데 수급적으로 볼 때에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뒤떨어지는 흐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좀 사서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단타거리에 대한 흐름들은 나와줄 겁니다. 그런데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종목이죠. 그래서 연민의 마음으로 저점에서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흐름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 그래서 지금 강하게 위로 튀어오르는 종목들과는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강한 것들은요. 위로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강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단번에 그냥 10%, 20% 막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서 있는 애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조금 조금씩 그래서 뭐 5%에서 10%의 폭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단타를 치는 정도의 느낌으로 들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10만 원이 지지가 되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그 사이에서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병 중으로는 내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세종공업이 강하니까 세종공업도 잠깐 보면서 갈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세종공업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기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이게 빠져서 물렸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수율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때 대비 지금 대략, 이건 대략적인 수익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0% 돼 있는데 아마 70%가 맞을 거예요. 70%나 지금 수익이 돼 있는 종목인데 아마 그때 당시 물려가지고 혹은 수익이 나서 팔았는데 한번 상담을 받았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종목을 줬던 이유는 바로 바닥에 있다라는 장점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섹터가 시장에서 미는 섹터가 아니라면 뭐 이게 시장에서 오랫동안 잠수를 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테마 지금 이게 싹 사라졌죠. 언젠간 움직이겠죠. 언젠간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당장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라는 수소차는 계속 1월 달, 2월 달, 3월 달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다 올라왔고 2차전지가 먼저 올라오고 수소차가 결국은 올라왔죠. 그래서 이만큼 많이 빠지니까 2월 달에 물렸었어도 차라리 물리니까 70%라는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물려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물리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욕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아직 안 움직였던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쫓아가서 물릴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 저는 추경 매수를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가격이 19,000원인데 19,000원 이하로 내려올 때 공략을 하시고요. 지금 수소차 테마주들이 워낙 강해서 지금 세종공업도 굉장히 강하지만 지금 코오롱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어요. 코오롱 머티리얼 수소차 테마인데 이거는 이미 상한가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바닥에서. 결국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거 보면은 차트를 보면 이걸 이렇게 두고 이걸 뒤로 넘기면 이 정도의 모양들 이런 모양들에 있는 종목들을 찾으면 돼요. 이런 모양들 찾으면 되는데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실려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업종의 대표주들 제약주면 제약주 IT면 IT 시스템 반도체 폴더블 폼 카메라 뭐가 됐든 간에 종목이로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테마 제약주가 돼도 상관없고 IT가 돼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식의 있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790원에 코오롱 머티리얼지가 이렇게 있다. 거래가 실리니까 어떻게 돼요? 팡팡 이게 수소차 테마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 모양에 있는 종목이 뭐랑 많이 비슷한지 아마 아실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게 텔코날 FG의 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텔코날 FG 또 얘기한 이유가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바꾼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거 마술도 아니고 자, 보세요 한 번 띡띡띡띡 자, 이 모양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등선으로 실렸는데 완전 날바닥에 있는데 얘는 수소차 테마입니다. 코오롱 머티리얼 자, 제가 바꿉니다. 자, 텔코날 FG 똑같이 생겼죠?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큰 수익이 나요. 어쨌든 간에 세종공업도 여러분들한테 1월달 말, 2월달에서 추천하고 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팔았는데 혹시 못 판 사람들 보고 단기적으로는 손절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왜? 바닥에는 종목이니까 바닥에는 종목이니까 아마 그때 한 번 녹화방송 한번 돌려보세요. 또 꼭 그 얘기를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급락하고 있으니까 손절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손절하니까 마이너스 50%를 피했죠. 이때 대비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어요. 근데 그때는 얘만 마이너스 50% 빠진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빠졌죠. 기억나시죠? 2월달, 3월달 시장 폭락 나올 때 근데 결국은 폭락이 나와도 갈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가요. 그래서 그때 최고점에서 아주 비싸게 물려선 사람들도 기준으로 지금 1, 2, 3, 4 5개월 지나니까 7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70에서 80% 수익이 나왔어요. 결국은 바닥주에서 갈 만한 애들 그래서 수소차 테마 제약주 테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2차전지 IT 부품주 그 다음에 게임주 그리고 제약주 테마주들은 올해 내년에서 계속 움직일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로 바닥에 물려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세종공원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매매에 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우리 산업으로 다시 얘기를 넘어가서 우리 산업도 차트를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죠? 그래서 아까 테콘 RF 제약도 그런 종목을 찾아준 거고 그 다음에 수소차 테마에서도 우리 산업을 찾아준 건데 이 가격에 사지 말고요. 가격이 내려오면 1,000만 9,000원 저는 항상 물려도 싸게 웬만해서는 싸게 물리라는 관점으로 그래서 1,000만 9,000원으로 내려오게 되면 공략을 하시면 되고 공략이 안 되더라도 최근에서 비트컴퓨터 급등했었죠. 그리고 뭐 하나 급등했었죠. 하여튼 최근에 오히려 가격이 안 들어오고 급등한 애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어온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1,000만 9,000원 내려온다고 해서 팔지 말고 갖고 있다면 가져가시면 되지만 사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 그래서 분차트로 봤을 때 이격이 좀 좁혀지면서 한 20일선을 닫거나 60일선 닫거나 하여튼간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사는 전략으로 우리 산업 1,000만 9,000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우리 산업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임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시장이 좋다 보니까 대형주들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종목만 안 간다 하면 가장 고민이 크시겠죠. 그래서 종목 상담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지금 바로 자세하게 진단 가능하니까 빠르게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미 선물지수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 많은 분들 걱정 크시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대형제약이요. 대형제약. 매수과의 카우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1만 500원에 10%예요. 11만 500원에 10% 어디 사셨군요? 네네, 어디 사셨는데 내려가네요. 지금 보유하셔도 되는데 강한 종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약한 종목 장기적으로 놔둬도 장기로까지는 아니고 원래 이렇게 약한 종목들은 장기로 가져가게 되면 올라가는 것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다시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피도 굉장히 다시 강하게 2,200 쪽으로 붙어놨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강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좀 조정을 받으면 강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좀 싸게 살라고 IT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다시 대형주들이 포스코가 2% 가고 현대저철이 8% 가고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거의 3%, 5%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가격이 싸게 안 들어와요. 그러면 가는 애들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강한 종목이 계속 가요. 그렇게 되면 대웅제약 같은 애들이 제일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안 좋은 종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강하면 얘가 정말 갈 생각이 있었다면 벌써 얘는 벌써 10%가 급등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소외받고 있는 왕따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타거리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수익만 해도 되지 옆에 있는 종목들 수소차가 20% 가든 상한가를 가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여기서 3%만 먹으면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갖고 있으면 그 정도 수익은 나와요. 아까 제가 아까 전에 상담 전에 제가 아까 어제 표욕 종목을 이걸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로 한 3% 정도 수익을 낼 거라면 그냥 갖고 있으면 지지를 하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올라오니까 3에서 5% 정도 먹고 팔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수소차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 산업이 이런 애들이 오히려 여기서 그냥 2만 2천 원 쪽으로 16%, 17%가 날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대웅 제약은 갖고 있어봤자 내일도 재미없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산업 같은 애들은 나 잡아봐라 하고 위로 강하게 위로 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수소차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지금 흐름들이 지금 기아차, 현대차, 만도 이런 애들 보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다 강하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거를 그러니까 사자마자 강한 거를 사겠다라고 그러면 지금은 수소차 테마를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웅 제약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서 수익권에서 팔고 그 이후에서는 강한 쪽으로 붙은 게 어떨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보유는 괜찮아요. 좀 약해서 그렇지.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비스 질문을 주셨는데요. 윌비스 물린 사람들이 아마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일자리 테마주 얘기가 막 나오면서 사실은 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겠다, 만들겠다,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갑자기 윌비스가 급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 붙었어요. 막 따라 붙었는데 저는 오히려 저도 이제 회원들하고 공개방송을 하잖아요. 할 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팔아먹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샀을 겁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어제에서 막 급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급등을 하고 나서 결국은 샥하고 빠졌죠? 이렇게 될 거였어요. 이렇게 될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상에서 따라 붙는 것은 조금 무리였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95원이고 비중이 한 10% 정도가 되시는 것 같은데 1495원이면 1,500원 정도 지금 물려있는 거죠. 그렇죠? 반등 나올 때 잘라야 됩니다. 반등 나올 때 잘라야 되고 반등이 안 나와도 잘라야 돼요. 이거 잠수타는 수가 생겨요. 어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저항 라인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물량 때문에 이 물량으로 인해서 아마 슬슬 빠지면서 1,200원대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1,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1,000원도 안심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죠? 안 좋은 걸로 됐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각오를 하시면서 손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 나오면 빠르게 잘라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상담 가보도록 하겠는데 필옵틱스 질문이 와있네요. 자, 필옵틱스 자, 필옵틱스 2차전지 섹터인데 얘는 먼저 많이 올라와서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2차전지보다는 수소차가 대놓고 강해요. 수소차가 대놓고 강한 흐름이라 자, 13,600원 비중은 30%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13,600원에 사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싸게 이런 데서 샀었어야 됐는데요. 9,000원 만원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여기도 좋았지만 여기도 뭐 살 수가 없었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도 11,000원 정도 밀리면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으로 초보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데 선수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선수들은 여기 장대양봉이 있으니까 여기 기준양봉이 있죠. 그래서 12,700원이 지지가 되면 지지가 되면 한번 매매 공략을 해봐서 단타로 한번 먹고 팔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대신에 12,7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하면서 수익 나면 파는 그런 매매적인 접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중장계적으로 가져가려고 만약에 만 4,000원 때 만 3,000원 때 그 후반대에서 샀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장계적으로 한 얘기는 9,000원, 8,000원까지 내려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지금은 반등 나오게 되면 팔고 다시 단가를 밑으로 싸게 사세요. 항상 좋은 종목은 단가를 싸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가를 비싸게 갖게 되면 먹는 것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유는 되지만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단가를 싸게 낮춰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에 탑엔지니어 일입니다. 탑엔지니어 일입니다. 어제 올해 만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100만 주가 조금 더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반도체 재료 장비 주들이 최근에 다시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나와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8,959원이면 조만간에 올라오겠죠. 올라올 때 거래량이 또다시 실려야 됩니다. 또다시 실리면 만 원대를 갈 거고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9,000원에서 9,500원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수익에서는 파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화 연결 갑니다. 여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전화들 많이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차트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트가 굉장히 예쁜 건데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이게 천량봉의 매수기법이라고 천량봉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점수는 굉장히 후하게 쳐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가격을 싸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바닷건역에 있죠. 천량봉이 나왔죠.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게 되면 얘는 움직일 텐데 근데 만약에 오늘 가격이 안 들어오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럼 내일이라도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공략을 하면 되는데 내일 조정을 안 받고 날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빠이빠이하고 손 흔들고 다른 종목을 사면 되는데 다른 종목을 잡아오는 거는 누굽니까? 제가 잡아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급등주 검색기가 있어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아 오늘이 이게 좋아 보인다 싱싱한 물건들을 제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분이 좋을 때에서 좋은 종목을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질문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비실비실한 물고기를 잡아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있는 밑에 하단에 나가있는 전화번호로 뭐 어쨌든 궁금한 종목들 질문도 가능하지만 사도 되는지 질문도 가능하고요. 뭐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질문 주셔야 저도 그런 것도 상담도 해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전자 LG전자 네 7만 4천 5백원에 7만 4천 9백원에 네 15%인데 15%인데 네 궁금하신 거는 이게 매도를 이게 매도를 매도를 얼마쯤 가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사서 더 가야 되는 건지 사는 건 늦었어요. 사는 거는 진작에 물어봤어야죠. 진작에 물어봤어야죠.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아 전화가 잘 안 돼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러는데 문자로도 질문을 주시면 되죠. 네 자 어쨌든 지금 LG전자 LG 디스플레 얘네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턴어라운드 내지는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우상향으로 차트를 봐도 그렇고 거래량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 과거에 물려서 그렇지 물려서 그래서 그렇지 사실 바닥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 왜 손절을 해요. 삼성전자만 전자하고 LG전자는 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고만 가고 LG전자가 가야죠. 이 모든 종목들은요. 개인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면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를 살라 그래요. 네 저는 그러면 오히려 LG전자를 더 치켜세우고 싶어요. 그리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쌈박질했죠. 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화해 제품 안 쓰고 LG 핸드폰을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LG 핸드폰 매출이 10배가 늘었대요. 아 10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적자 사업이었던 LG전자의 핸드폰 사업이 올해는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슈만 가지고도 충분히 8만원, 9만원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왕 물린 거 그렇죠? 이왕 물린 거 어차피 손실해서 팔지 말고 대신 추가 면에서는 안 됩니다. 네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한 6만 5천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그냥 보유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8만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아 예 아셨죠? 8만원 정도 올라오겠어요?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절은 안 하고 그냥 6만 5천원 내면 조금 더 추가를 그렇죠. 더 사야 돼요. 이거 내려오면 차트가 바닥에 있잖아요. 아 예 잠깐 삼성전자가 비교해 줄까요? 삼성전자 봐봐요 한 번 삼성전자는 분할 그러니까 뭐냐 50토막 분할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네요. 엄청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지금 분할을 해서 그렇지 이거 곱하기 50을 해야 되는데 50으로 나누면 이따가 7,500원짜리가 지금 5만 5천원 간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 8배, 9배, 10배가 간 종목이고요. LG전자는 그동안 맨날 뭐만 했어요? 왕따만 당하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맨날 밑에서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 핸드폰이 지금은 그러니까 그 인도의 인구가 중국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세계 거의 1위, 2위 거의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14억, 12억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대놓고 중국폰을 안 사주고 이제 다른 폰들을 사다 보니까 살 게 삼성 거하고 LG 거하고 몇 개 없어요. 엘플하고 엘플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LG폰이 이제 가격대 성능비가 딱 좋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사나 봐요. 뉴스가 있어요. 그런 뉴스가 10배가 폭증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다음 실적에 반영이 되거나 기대감에 딱 부딪히게 되면 8만 원, 9만 원 저는 10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하세요. 바닥에 있잖아. 차트가. 그럼 8만 원 왔을 때 전화 한 번 더 드리자고요? 그렇죠. 거기서 전화 한 번 더 주시고 어쨌든 수익까지 나올 때까지는 팔지 말고 보유가 상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BH BH 2만 1,500원에 20% 2만 1,500원에 20% 그래도 잘 사셨네요. 잘 사... 좀 오래됐어요. 이게 아, 사신지가 좀 되신 거구나. 네. 사실 BH도 저도 제 회원들한테 사왔고 재미가 좀 없었다가 최근에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서 어제 그저께 이제 매수 가격을 이제 딱 줬는데 딱 2만 원에 딱 안착을 잠깐 들어와서 많이 사지도 못했는데 날라가가 좀 아쉽기는 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2만 원대에서 좀 밀리면 더 사보려고 했었던 IT 섹터의 폴더블폰 관리원주 쪽이었는데 뭐 어쨌든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자,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분할 매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계속... 매도를 하라고요, 지금? 분할 매도 그러니까 분할 매도 그렇죠, 분할 매도 지금 20%니까 욕심이 없으면 절반을 팔면 되고요. 욕심이 많으면 절반 이하만 파세요. 오늘 팔까요, 그러면? 네, 오늘 팔아야죠, 그럼. 아, 예. 분할 매도로. 왜 그러냐면 이게 넘기고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아직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날아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한 번 이렇게 움직이면 또 옆으로 또 행보하거나 살짝 밀리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네요. 밀려갖고 또 올라가서 가능성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내면 50%를 갖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팔면 꼭 주식은 하나도 안 팔면 어떻게 돼요? 아쉽게 또 빠져버려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적 없어요? 하나도 안 팔고 계속 그렇죠, 있죠? 올라가서 올라가서 바라다가 빠지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윌비스 질문 주셨던 분도 오히려 이렇게 윌비스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는데 이렇게 안 파니까 문제가 생기듯이. 그거는 어때요? 그것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하루에 한 종목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BH는 지금 분할 매도를 한 절반 정도는 하셔도 되고 아니면 5분의 1을 매도하셔도 되고 그래서 내일도 분할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일단 목표치는 목표치는 3만 원까지 3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에스코넷 에스코넷 2,520원에 6분인데요. 이거 비싸게 사셨네요. 과거에 이거 일자리 테마주 이슈가 있을 때 뭐라고요? 올라가들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올라가지를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8이야되나 얼마까지 자,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IT 부품주인데 이게 일자리 테마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윌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 사업 이명고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 테마로 돼 있고 에스코넷은 과거에 무슨 정부에서 뭐 일자리에 거기에 공헌을 했다 해갖고 그러게 해갖고 이제 돼가지고 그게 엮여서 된 테마인데 과거 일자리 테마가 이제 2020년도 1월달 2월달에 대해서 막 얘기 나올 때 급등을 할 때 아마 그때 들어가셨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건데 지금 올라오면 2,000원에서 2,100원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 2,100원까지는? 네. 근데 이제 지금 거래량과 지금 윌비스가 어제 올라갔다가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버리고 얘네들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잠수를 탔다가 다시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윌비스가 힘을 못 내면 에스콘에 또 힘을 못 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좀 안 움직이면서 한 1,6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올라오면 2,000원. 2,000원에서 1,600원 내에서는 박스권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네. 뭐 나중에 계속 일자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2,500원 정도는 갈 수 있는데 그건 장기적인 시각에서. 네. 갈 수는 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어제 그 일자리 테마로 한 번 차트가 한 번 그 때가 타가지고 때가 타가지고 지금 당장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간을 지나면 다시 뭐 정부에서 또 일자리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추감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만 하시면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000원까지는 온다? 그렇죠. 2,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내려가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가지고 가도 된다? 네. 장기적으로. 비중도 뭐 100%도 아니고 6%밖에 안 되니까. 네네. 그렇죠?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주. 네네. 네. 알았습니다. 좀 갖고 가야 되겠네요. 내려올 때는 사지 마시고 일단은 관망만 하시고 보유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향점검 시향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 계속 응원의 메시지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기분이 좋아야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엔터주들도 있는데 꼼꼼 숨기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종목을 내일 가져 나올지 안 가져 나올지 여러분들의 참여도에 따라 달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그 문자의 오는 그 개수에 따라서 내일 엔터주들을 뭘 하나 갖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종시 메소를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추격메소는 안 돼요. 조종시 메소 하면 되고 지금 장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병이 떨어졌습니다. 위원님의 기분을 좋게 해라. 그래야 내일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문자와 전화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또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에 1611, 1612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같은 번호로 이벤트 창고 열려 있으니까 응원의 메시지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산업이었는데요. 현재 강세 뛰고 있습니다. 5.45% 상승하면서 19,350원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9,000원 라인 매수가를 제시해 주시면서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강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오늘 강세 뛰는 종목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각 같은 경우 10시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계속해서 강한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강한 시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각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박스권 매매 시장에서 종목들 차별화 장세의 강세는 계속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소차도 굉장히 강하지만 통신장비주도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게요. 지금 다산 네트워크인데 이 고점에서 고점을 뚫어버립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며칠 전 한 2, 3일 전에 여러분들 3지전자 말씀드린 거 있죠? 3지전자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뚫을 거예요. 위쪽으로. 어쨌든 지금 5위 솔루션도 볼게요. 지금 좀 전에서는 다산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트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KMW KMW 이것도 통신장비주 쪽인데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굉장히 강하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강하고 좋다라는 건 이런 종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통신장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움직이느냐 5위 솔루션 얘도 얘도 통신장비주인데 이 위치에서 위로 쏩니다. 굉장히 강하죠? 이거 말고도 지금 Y솔도 강하고요. 지금 RF텍 유비커스 서진 시스템 다른 통신장비주들도 강세를 띄워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테마주들이 죽지를 않아요. 살짝 눌리면 튀고 살짝 눌리면 튀는데 여러분들 놀라지 말고 텔코넛 RF제약도요. 얘도 통신장비주입니다. 근데 얘만 안 가고 있는데 세력들이 아마 눈치 보고 있을 거예요. 거래에 실리면 튈 수 있으니까 바닥에 있는 애들 순환매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삼지전자처럼 아직 이런 매매들 종목들 이런 애들 가지고 승부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치더라도 차라리 텔코넛처럼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아까 요 모양이 있는 종목이 아까 그 뭐였죠? 우리 산업이 아니고 세종공업 세종공업처럼 아예 그냥 날 바닥에 있거나 그렇죠? 아예 날 바닥에 있거나 그런 식으로 아예 바닥에 바닥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삼지전자처럼 완전 바닥이 아닌 상태에서 어느 정도 들어주고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각도가 우상향으로 대충 한 30도 이상 20도는 넘어가야죠. 그렇죠? 20도는 넘어간 상태에서 한 30도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뻗쳐져 있는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짱은.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들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테마 하지 말고요.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여러분들이 맨날 듣고 있는 것들 그 테마들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게임주 놓치면 안 됩니다. 게임주 화장품도 죽은 거 아니에요. 게임주 엔터주 근데 저는 화장품보다는 게임주와 엔터주가 훨씬 더 언택트 관련지 더 유리하죠. 그렇죠? 화장품은 왠지 모르게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직접 가서 중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가져가는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언택트의 느낌이 좀 약하지만 게임주하고 제가 뭐 얘기했었죠? 게임주하고 엔터주 이쪽 엔터주도 조금 그렇긴 한데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이제 BTS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이트먼트에 대한 상장에 대한 이슈가 올 연말과 내년에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종시 잘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지전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섹터들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괜찮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우리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 지금 밀리고 있죠? 이렇게 밀릴 때 잘 보고 있다가 제가 19,000원에서 19,000원 이하로 밀리게 되면 이런 걸 사야 되는 겁니다. 천량복 매수기법이 그런 거예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거래가 지금 실렸죠? 이렇게 밀리면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간 사람들은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쫓아가지 말라죠. 쫓아가지 말고 밀릴 때 19,000원 이하로 공략을 하게 되면 이런 데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종목에서 이렇게 천량복이 나오거나 거래가 실리거나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승부를 봐야지 이미 벌써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있는 어제처럼 윌비스처럼 윌비스처럼 이렇게 뜬 종목을 저항에 부딪히는 자로 공략하게 되면 사자마자 물리고 그리고 비트컴퓨터 저는 이거를 이쯤에서 얘기를 했던 종목이지 여기서 쫓아가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미 다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고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죠. 고점 대비 지금 20%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천량복에 있는 종목과 그 다음에 강한 종목을 조종시 매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공략한다라 그러면 지수가 무너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업종의 대표들이 다 움직이는데 이러다 조금만 더 순환매 종목으로 제약주까지 돌고 지금 웬만해지면 다 돌았거든요. 지금 제약주 쪽에서도 대웅주 쪽에서도 순환매력 못 돌고 내드리는데 걔들까지 돌고 그러면 지수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세력들이 정말로 메이저들이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그거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수는 급락이 없고 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 돌파 매수를 시키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조종시 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산업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매매를 하다 보면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수익을 내면서 재밌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매매할 수가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SCI 평가정보 자 SCI 평가정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음... 자 일단 매수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자 6,053원에 비중은 4% 비중이 굉장히 좀 작으신데 자 매매 종목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매매 종목으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좀 싸게 사서 조금 가져가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렵죠. 차트를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통합 아니면 뭐 사회의 그 전보만이라든지 데이터댐이라고 그러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서 데이터댐 안에 있는 그 섹터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미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10대 이제 목표를 세우면서 막 얘기가 나오길래 봤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뭔가 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SCI 평가정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위치가 한 2,000원과 2,5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사면 됩니다. 근데 이미 벌써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N장 목표출을 줬죠. 이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수익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6,000원에서 수익에서 갖고 있으니까 5,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고 올라오면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다가 깨지면 오히려 싸게 사세요. 4,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 정도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못했으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은 괜찮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하니 우리 산업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종목인데요. 자, 옵트론택 자, 옵트론택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슬슬슬 움직여주려고 하는 바로 이제 카메라 종목들인데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좋은 부분들은 잡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시장이 넘어가면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이 시장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옵트론택 같은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제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바닥주죠. 그래서 5,250원 거의 다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가져가셨고 5,500원까지는 일단 들고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은 EDGC EDGC 매수 가격은 16,000원이시고 비중은 30% 거봐요. 딱 제가 얘기한 대로 됐죠. 올라갈 때 쫓아가니까 딱 물리죠. 거봐요.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랬잖아요. 자, 보세요. 차트를 보니까 이런 종목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쭉 빠질 때 이렇게 바닥에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리고 이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에서 쫓아갈 게 아니고 이 장중에서 여기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날 상한가 들어갈 때도 안 쫓아 들어가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서 또 날아갈 것 같으니까 욕심에 따라 들어간 거예요. 욕심에. 16,000원에서 더 갈까봐. 그러면 더 갈 줄 알고 들어갔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도 안 갔으면 여기서서라도 던져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못 던지죠. 왜? 손실보고 난 못 팔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정상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없거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때문에 못 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격 면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특히 초보자들은 더욱더 그렇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안 가면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손절을 놓쳤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12,000원까지 밀렸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이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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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좀 고생을 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다시 16,000원 회복할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 올 겨울 저는 이 제약주들이 못 가도 올 겨울 내에서는 한 번은 다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이 12월달이니까 지금 7월 중순이니까 7월 그냥 지나갔다 치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5개월만 참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늦어도 늦어도 5개월만 참으면 빨리 올라오면 한 달에도 올라오겠지만 지금 워낙 IT주들이 워낙 강해서 아마 이 IT주들이 강하면 그 다음에 움직일 섹터들이 물론 제약주도 있지만 지금 통신장비주가 강하고 그러면 그 다음엔 엔터주들이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느낌일 뿐이고 어쨌든 이쪽 한 번 움직였던 이 흐름들은 다시는 올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보유는 가능하시고 추가 매수해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애매해요. 오히려 추가 매수는 좀 더 빠지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상담 종목은요 KG 모빌리언스 자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이제 결제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언택트 시장에서 이제 결제 관련주들이 이슈가 좀 나왔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아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싸게 사야 돼요. 이만큼 올라갔으면 제가 볼 때 싼 자리는 7천원입니다. 7천원 내려가면 그때는 그냥 주워 담으세요. 그냥 담으면 되는데 7천원 내려가겠어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안 내려갑니다. 만원도 아마 쉽게 안 깨질 거예요. 그래서 7천원 내려가면 굉장히 싼 자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봤어요. 물건보다는 뭔가 매물을 봤어요.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대에 안 오겠죠. 예를 들어 강남이 굉장히 비싸게 과거에 100억짜리 아파트가 5천만원 하겠습니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안 내려요. 그러니까 7천원으로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저는 주워 담는다는 느낌으로 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7천원은 안 내려오겠지만 일단 매수 가격이 12,600원이잖아요. 마찬가지 고점에서 물렸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지 사실은 바닥에서 싸게 산 사람들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팔았다가 다시 매수를 되고 전략은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고 일단은 만원까지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원이 강력한 지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다시 갈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 17,000원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동안 내에서는 만원까지 밀릴 수 있고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 조정이 좀 세게 나오면 8,000원, 7,000원도 내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주워 담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조정받으면 제가 표혁종목을 갖고 나올게요. 그래서 7,000원 조정받으면 제가 종목을 갖고 나올 거고 안 조정받으면 안 갖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 지지되고 다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종목을 비싸게 사지 마세요. 항상 비싸게 사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 자, 다음 다음 문자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상담은요. 동향파일인데요. 지금 이분 질문 주신 내용이 뭐냐면 동향파일을 텔콘 RF 제약으로 교체를 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답답해서 동향파일이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자, 그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게 되면 똑같이 많이 빠져있는 종목인데 지금 얘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오늘 보니까 2만 주밖에 되질 않아요. 평소 거래량을 좀 볼게요. 평소 거래량을 보니까 4만 주 만 주 만 3천 주 그러니까 시장의 소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왕따 종목이라고 그러죠. 최소한 거래량이 아무리 안 실려도 5만 주는 이상에 실려야 돼요. 5만 주도 왕따 종목이에요. 5만 주가 뭐예요? 최소한 10만 주 20만 주 심심할 때마다 30만 주 정도는 계속 실려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거래량이 2만 주 만 주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나으냐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거를 손절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래요. 혹시 추가 매수할 돈이 있다면 동양파이를 사지 말고요. 그냥 텔콘 RF 재각을 사고 얘는 손절을 여기서 하지 말고 한 3천 원 정도 3천 원 아니면 3천 5백 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손절을 하고 교체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지금 4천 9백 원의 손절이면 마이너스 56%인데 손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다. 만약에 텔콘 RF 재각을 교체하고 싶다. 만약에 매수 가격이 2천 2백 원 2천 4백 원 2천 5백 원 그래갖고 손실이 마이너스 한 10% 정도 꺼리다. 그러면 교체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이렇게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방송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어제에서는 좀 애매했는데 오늘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장으로 굉장히 좋은 장이니까 조금 이따 공개방송 때도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장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개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노사울광자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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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